미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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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연화장품 미구아라입니다. 우리 미구아라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미구아라가 일본 브랜드인 줄 많이 오해들을 하세요. 그런데 미구아라는 미를 구아라는 뜻이고요. 순수 국내 연구진들의 오랜 연구개발을 통해 피부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배제하고 천연성분 위주로 제품을 제조해서 피부 본연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해드리는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다른 브랜드와 가장 큰 다른 점은요. 일반적인 화장품들이 다 정제수를 바탕으로 제품 제조를 하는데요. 저희는 그 정제수 대신에 식물 추출물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식물 추출물이 피부 속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피부가 건강하게, 그러니까 피부 근본을 케어해드린다고 생각하면서 되시고요. 저희 미구아라의 주력 제품은 이 울트라 하이트링 앰플이 앰플하고요. 그리고 히아로콜라겐 모이스처라이저는 수분크림이에요. 이 울트라 하이트링 앰플 같은 경우는요. 캐모마일 꽃수가 주성분이고요. 그리고 미백 꽃이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또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피부 속에서 멜라닌 색소가 형성이 되는 원인 자체를 소거해주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자체 발광, 빛나는 피부가 될 수 있으시고요. 저희 미구아라는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를 구해드리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해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요. 저희 미구아라와 관리에서 정말 아름다운 피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